나 이거 사야돼! 사야된다고! 사야돼! 이거 언제나! 스트리트뷰를 보고 어딘지 맞춰보자! 지옥했어! 구글 스트리트뷰를 보고 그곳의 위치를 짐작하는 게임입니다! 매우 꼴진이고요! 랑올림이라면 2만점쯤 거듭하실거라 믿습니다! 이게 뭔데? 보자! 이걸 보고 어딘지 어떻게 알아! 아니! 인간적으로 말이 돼야지! 잠깐만! 표진판 있다! 저게 중요해! 저게 중요해! 저거 어느 나라 오노야! 저거 어느 나라 오노야! 잠깐만! 이쪽인가? 아 이쪽인가! 맞췄잖아! 어! 맥그게스! 챌린지 유어 프렌드 트랜... 아 잠깐만! 로그인해야돼? 잠시만요! 이거 무조건 로그인해야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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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구나! 저거구나! 이얼 게스워즈 3668킬로미터 프롬 코렉트 로케이션 모르는데... 그래서 원래는 어딘데? 어딘데? 원래는? 여기 맞다는거요? 야 맞는거야 뭐야 이정도면 어느 어디야 어 뭐야 나 진짜 사우디 맞춘거에요 나 이거 맞춘거야 나 이거 맞춘거에요 사우디쪽 아 아 아 러시아쪽이구나 아 내가 요기고 아 요 깃발이 저구나 아 완전히 틀렸죠 다음갑시다 잠시만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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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잠시만요 이거는 이거를 이렇게 쳐보자 야스 템디사 야스 템디사 예스메디아가 아니고 잠깐만 조금만 더 가까이서 봐야되는데 이거 아이씨 이거 잠깐만 그러면은 저거라도 보자 뭐야 잠시만 제대로 보여줘 빌잔디 빌잔디 찾으면 되요 빌잔디 그치 여기가 어디야 어디야 오 오 아 아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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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잠시만요 음 요쪽이야 요쪽이야 요쪽 네 내가 이런거는 이런거는 이런거 하나는 잘하지 잠시만요 어 보자 그치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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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쪽이야 요쪽 음 Brennan 응 야 요기 대충 하나 찍자 어 요기 찍어 Fahrss 89 intended 와아아아아앙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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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개쩔죠? ㅋㅋㅋㅋㅋ 크으으으으으으으읏 어? 야 100km면 한시간 안에 갑니다! 어? 이정도면 많이 맞췄지 어 자 다음! 또 차도야 이정도면 무난하지 어 오케이 저기보다 컨실드 익스티트웨이드 말고 배동립 뭐야 이거 잠깐만요 여긴 어디야 여긴 어디야 어...보자 잠시만요 여기라는데? 내 위치 찍는 게임인데 아...버동이구나 요쪽이구나 요쪽까지? 대충 그럼 이쯤... 이쯤 되려나? 한번 찍어봅시다 여러분들 2.7km면은... 2.7km면 걸어가도 됩니다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제가 이 정도 합니다 개꿀잼 2.7km면 걸어가도 돼 여러분들 자 다음 이것만 합시다 여긴 뭐야 아 이거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 라운드 4 파이트 겟렛 투 더 넥스트 배틀 밀리언 몰...몰린 버스? 일단 힌트는 적어요. 몰린...몰린즈 버스 몰...민즈...부스 아 이거 아직 못찾을거 같은데? 저 마을버스 잠깐만요 어 이거를 그러면 잠시만요 잠깐만요 어디야 여기가? 여기가 어디야? 잠시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잠깐만 음... 그렇지 음... 잠시만요 이쯤 같은데? spei는 속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두두 이쯤이거든요 일단은? 번지수? 어... 저걸로는 못찾고 악마 학교전이 부분 MBC는 총앞에서 솔로몬의 10대 악마는 제외시키고 사탄과 루시퍼, 바알세블과 바포멧 그리고 이자젤과 바알, 림몬과 아스타로트, 아드라, 멜렉과 레비아탄, 베모스 포함에 41명의 악마가 있으며 아, 보소이야! 마스테로와 그리고리 릴리스가 있다고 한다 아, 갑자기 분위기 교수님 진짜 어, 감사합니다 어, 여기서 잠깐만 어, 여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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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보면 돼 잠깐만요 카르델보스크 어, 잠깐만 카르르델 둠가인님은 감사합니다 아, 여기 요 근처겠다 요 근처겠죠 카르델 카르델보스크면 요 근처일텐데 레스, 카르델데펠스 요게 카르델데펠스고 아, 일단 요 근처야 벨라 플랑카 어쩌고 산트블라즈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버리너 테레사 후원 감사합니다 트롤레데 트롤 말고 아 이 근처인데 델보스크가 어딨지 잠시만요 후원 감사합니다 비트세이버 수입해 왔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뭐야 안나오는데 잠깐만요 왜 안나와 요새 트위치 이상해 왜 안나와 영상만 보여달라니까 잠시만요 클립이 바로 나간건가 클립링크를 귓말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틀어드릴게요 이거는 어 이건 제가 틀어드릴게요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는 내 클립링크 뭐지 컨트롤기 해주면요 귓말로 그럼 제가 틀어드릴게요 아 아 이제 나오는구나 아 아 이거 만드는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나오네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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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드래곤보스 만든 상황이잖아 자 단 자anga 귀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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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아님 annyeonghaseyo 야야씨 이거 노래 긴 노래 진짜좋는데 저거 나오면은 제가 무조 extern 해볼게요 하-지야-이거랑 잠깐만요 아기 대충 대충 요기 찍어 어 야 분명히 있다 이 근처야 이 근처야 어 이 근처야 야 13.3키러 여러분들 이정도면은 마을버스 타고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어 예 집 뭐야 거리만 보고 이정도 유추할 수 있는 정도는 다 알 딱 잘 된거지 뜬 뜬 뜬 뜬 뜬 뜬 이 무슨 공원 같거든요 공원 느낌이고 자 일단 일단 사거리를 찾아야 되요 이런 게임은 왜냐 사거리에 있는 표지판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 존 30 스쿨존이나 이런 데일 수도 있고 물론 지금 거시적으로 보는 데라서 크게 상관없다만 야 이거 잠깐만 표지판이 없는데 표지판이 없는데 잠깐만 아니 차 번호 가려놓으면은 잠깐만 잠시만요 이걸 이런거 잠깐만 쿨 쿨리감 쿨리감 저게 언어가 어디거야 쿨리간이라고 하죠 쿨리간 쿨리간 쿨리감인가 아닌데 쿠르... 쿠르시카어? 쿠르시카래요 쿠르시카 쿠르시카어 잠깐만요 아니 저 회도는 나중에 지금 이거 카페 탐방 하고있으니까 이거 끝나고 갈게요 죄송합니다 쿠르시카가 어디야 자 쿠르시카... 잠시만요 아아아 오케오케오케 이게 어딘지 알겠다 쿠르시카 뚜르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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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씨 아무것도 없는데? 어? 방지? 아 참 방지에 지금 뭘로 돼있지? 이걸로 본거 알 수 없고 아니 진짜 어떻게 표지판이 하나도 없지? 잠깐만 야 그걸 가려놓으면 어떡해! 야 여기 어디냐 진짜? 야 어떻게 표지판 하나 없냐? 자전거도로가 잘되있는거면 일단 유럽쪽은 맞는거 같아요 유럽쪽은 맞고 계속 가봐 계속 가봐 휑 별동별 엘리선물 자 요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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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이런거 보자 잠깐만 요쪽에서 봐 나무가 가리네 잠깐만요 어 저거는 콜리지 헬 헬리바 바부세? 잠깐만요 헬리 바알 그치 얘가 어디야? 헬리바부스 유니버시티 콜리지라고 치면 되나? 미들스쿨은 나오네요? 여긴 프랑스인데? 잠깐만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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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끝났다 넌 끝났다 프랑스 넌 끝났어 이제 잠시만요 일단 자 이쯤에서 대충 이쯤이거든요 보자 이정도는 여러분들 버스 타고 가면 돼 버스 타고 가면 돼 진짜 버스 타고 가면 돼요 이정도면 잘 맞췄지 야 2만점 넘겼습니다 2만점 넘겼어 2만점 넘겼어 아 그니까 처음거 트롤로해서 그렇지 처음거 제대로 맞췄으면 이거 뭐지 한 2만 2천 3천 점 됐을 거 같애 어 끄덕끄덕